첫방캠과 술먹방을 마친 꽃핀 오늘은 어떤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으... 나... 으... 나... 나... 나 근데 오늘 안 많이 안 마친거 같은데 어쨌든 나는 이제 캠 했으니까 맛있는거 많이 먹어도 돼 맛보려고 이렇게 타먹어봐 나는 사과와플을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이 와플을 먹기 전에 참을 수가 없어 이 와플을 너무 먹고 싶었는걸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내가 내가 일주일을 아니 나 멀쩡해 나 오늘 오늘을 위해서 애플와플을 참고 있어 그래서 난 애플와플을 시킬거야 근데 다들 옛날 와플 밖에 안 팔아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 품었는데 이제 김 끓고 먹을 수 있는데 애플와플 파는 곳이 없어 나 혼자 와플이 먹고 싶은데 지금 1시라서 현재 와플이 없는거 같은데 크로플 크로플도 와플이랑 같을까? 근데 애플와플이 보고싶었네 크로플도 와플이랑 같아? 난... 나는 지금 사과제 와플이 보고싶었네 사과제 와플 파는 곳이 없나걸? 나는 애플을 애플 때 보고싶었네 맞아 징징대면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나는 그래서 나 진지하게 말할거야 나는... 나는... 나한테 와플이 보고싶었네 파는 데가 없어 나한테 와플이 보고싶었네 나는... 난... 나... 나 지금 안졸린네 맛있는거 먹고싶다고 나 맛있는거 먹고싶단 말이야 나는 맛있는거 먹을때까지 앉을거야 내일도 맛있는거 먹을거야 나는 맛있는거 먹고싶었네 나는 맛있는거 먹고싶었네 나는 맛있는거 먹고싶었네 나 LGBTI 언제ما 우리 listeners 누구rolog서 먹고싶 posive 나 원숭아